마셔? 아, 저 진짜 술 못 마시는데 저 이거 술 마시면 얼굴 빨개지고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도 게임은 게임이지 그럼, 어? 야, 경찰이 말이야 공정한 이 벌칙을 거부하면 쓰나? 마셔라 쓰러지면 제가, 동기인 제가 얻어드리겠습니다 흑기사 없어? 응? 흑기사 하면 소원 들어줘야 되는데 해야 돼요? 흑... 흑기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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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흑기사 아, 하하핰하핰하핰하핰하핰하핰한 형, 형, 형! 먹고 뻗으면 내일 근무에 지장이 있을까 봐 그런 거거든요?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? 안 되면 안 된다. 확실하게 해. 충성! 안 돼, 어? 이게 충성이고, 나발이고. 소원 말해야죠, 차 팀장님. 아, 소원은 무슨 소원이요. 무궁아 죽었다, 이제. 아이고, 어쩌냐. 뭔데요? 지금 말고 나중에. 얼마나 대단한 걸 시키려고. 기대해. 투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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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리 좀 먹어. 대리 좀 불러주세요. 너 먹을라면 시켜? 두 마리 싸가게 되니까.